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55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유명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한 2,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이 분사구문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을 거예요. 분사구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사절을요, 분사로 축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왼과 같은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치고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접속사가 있을 때는. 그리고 컴마 찍고 뒤에 이렇게 주절이 나올 때 얘가 바로 부사절이죠. 그쵸?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어요? 왼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유를 나타내는 비커우즈 같은 거, 그쵸? 비커우즈 같은 거. 그리고 뭐 씬스도 이유로 쓰일 수 있겠고 조건이라던가, if라던가, 또는 unless 같은 거, 그쵸? 그리고 얼도우나 도우 같은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뭐 에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있는 이 주어동사. 바로 이 부분을 이거를 분사화하는 거예요. 즉, 축약을 하는 겁니다. 축약. 그쵸? 예. 우리도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나는 부엌으로 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갔다. 또는 내가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문을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써볼게요. I was so hurt. 잠깐만요. 여기 컨바를 찍으면 안 되고. I, when I saw her. 그쵸? taking a walk. 걷고 있었어요. 그쵸? 내가 그녀가 걷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I was talking to my mom. 엄마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럴 때 어디를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사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when 접속서를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죠? 같으면 지웁니다. 같지 않으면 살려둬야 돼요. 그리고 동사가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죠? 시제가 같죠? 시제가 같을 때는 그냥 ing로 바꾸고 시제가 한 시제 이전일 때는 완료 형태인 having pp를 씁니다. 아무튼 여기는 시제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seeing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seeing her taking a walk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독해를 하다보면 요거는 나오지 않고 이 seeing her taking a walk만 나와요. 그쵸? 자, 요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막 다시 되돌려갖고 아, 무슨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까? when일까? as일까? if일까? 뭐, although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사 거문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얘를 묶어줘요. 요 분사 부분을 묶어서 그냥 그 전체를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걷고 있는 것을 본 나는이 되겠죠. 그쵸? 본 나는 말하고 있었다. 나의 엄마에게 자, 요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아, 내가 그녀가 걷고 있었을 때 내가 말하고 있었다는 거구나 아, 시간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생략된 게 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이 분사 구 전체를 묶어서 조절에 있는 주어에다가 수식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문장을 이해하고 나서 후차적으로 문맥에 입각해서 어떠한 접속사가 적절한지를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Looking up, I saw a white cloud in the sky죠? 자, 요걸 가로 묶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I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어떻게 돼요? 위를 올려다보는 나는 보았다 하얀색 구름을 하늘에서 돼요. 여러분, 뭐가 생략되어 있었을까요? 그쵸? 올려다봤을 때가 되겠죠. 때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hen이 아마 생략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When I looked가 되겠죠? 시제가 같으니까 Looked u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요. Living in a remote village죠? 멀리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던 나는 좀처럼 뭘 가지지 못했어요. 방문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고 후차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멀리 살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때문에가. 그래서 이건 뭐예요? Because I live in a remote village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because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에 turning to the left죠. 자, 왼쪽으로 돈 너는 그쵸? You will find a post office죠. 우체국을 발견할 거다. 이때는 우체국으로 왼쪽으로 돌면 즉, if가 생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admitting what you say죠. 너가 말한 것을 인정하는 나는 그쵸? 여전히 생각한다. 내가 옳다고 너가 말한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양보죠. 그쵸? 그래서 얼도가 맞겠죠. 예, 얼도우 자, admitting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양보의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walking on tiptoe 발끝으로 서는 거죠. 발끝으로 걷는 나는 그쵸? 나는 접근했습니다. 유리창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발끝으로 걸으면서 정도가 되겠죠. as가 되겠네요. 그쵸? 생각된 게 자, sing, me죠. 나를 보는 그녀는 웃었죠. 예, 따뜻한 환영의 웃음을 웃어주었죠. 예, 그래서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또는 보자마자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when이라던가 그쵸? when이라던가 as순, as라던가 그쵸? 또는 as 그쵸? 보자 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부대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being tired out이죠. 예, 이렇게 해서 또 I를 꾸며준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be tired out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be tired tired 그쵸? 아이, 잘 안됐네. tired out인데 자, 완전히 지쳐갖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몹시 지치다 이 뜻입니다. 몹시 지친 나는 way down 그쵸? 누웠죠? 뭐 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누웠죠. 예, 그래서 여기도 어, 뭐 때문에 정도가 되겠죠? 그쵸? 내가 몹시 지쳤기 때문에 누워서 쉬었다 또는 쉬려고 누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도요. 괄호로 묶어주고 u에다가 수식을 해주면 내일 오는 너는 그쵸? will be able to see him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쵸? 내일 오면이 되겠죠. 내일 오면 그래서 if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living near his house 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나는 그쵸? 나는 좀처럼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집 근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양보인 도우가 생략되어 있겠죠. 도우, 얼, 도우가 그쵸? 자, 밑에 10번도요. smiling brightly죠. 밝게 웃는 그녀는 held out her hand죠. 그녀의 손을 내밀었죠. 밝게 웃으면서 내밀었다 해서 as 정도가 생략이 되어있다고 보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여러분, 이거는 별표 쳐넣고요. 얘는 옆에다가 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분사 구문 아니에요. 분사 구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 as를 잘 아셔야 돼요. as. 이거는 제가 형광펜으로 좀 박스를 쳐놓을게요. as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as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있냐면 이 as가 이유를 나타낼 때 그쵸? 이유는 뭐예요? because 같은 이유죠. 이유를 나타낼 때나 또는 이제 양보의 형식으로 쓰일 때 양보의 형식으로 쓰일 때 양보는 도우나 얼도우죠? 양보의 형식으로 쓰일 때요. 이때 이영식이나 삼형식일 경우에 보워나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 attack가 어디 있었냐면 was 다음에 있었던 건데 얘를 이렇게 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유나 양보의 뜻으로 as가 쓰일 때는 그쵸? 그 뒤에 있는 보워나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의 as는 이유로 쓰이는 as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attack이 was 다음에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그가 그가 on all sides 모든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공격받았기 때문에 he could not resist 저항할 수 없었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번은 이거는 분사 구문이라기보다도 도치의 느낌이 나는 거죠. 물론 주호동서가 위치가 바뀌진 않지만 이 was 다음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이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할게요. 자, 1번 문장 좀 헷갈리는 문장이에요. 저는 원서 같은 데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1번 보시면 더 majority of people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뭘 말을 해요? too much 너무나 많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often saying nothing이에요. 그죠? nothing을 말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nothing 같은 경우는요. 물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nothing 자체가 명사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그죠? 또는 뭐 흥미롭지 않은 거 이런 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 뭐 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정말 흥미롭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주 말하면서 너무나 많이 말을 한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all이 돼 있는데 이 뒷부분은요.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컴마 다음에 all을 즉 으로 볼 때는 그렇죠? 컴마 다음에 all은 즉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nothing이라는 것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what is perhaps the worst for themselves 그렇죠? 그들 스스로에게 아마도 최악의 것 그렇죠? 그들 스스로에게 아마도 최악의 것 그게 뭐예요? nothing이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렇죠? 분사 고문이 하나 더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조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좋냐면 어 자, 이제 all이 접속사라고 본 거고요. 이 what is perhaps the worst for themselves 를 자, 이 토크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에서는 이 토크가 too much를 뒤에 받음으로써 이 too much는 부사니까 자동사로 쓰였다면 두 번째 이 5월 다음에 what is perhaps the worst for themselves 를 이거는 이제 어 명사절이죠? 예 명사절 그래서 요게 이 토크의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지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또는 또 뭘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것 아마도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 스스로에게 아마도 가장 최악의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컷마 다음에 또 ing가 오는 건 뭘 말하면서 자, utter 하게 되면 이건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단어들 또는 낱말들을 말하면서 근데 어떤 낱말들이에요? which day after words wish had been left unsaid 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요거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 삽입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had been left unsaid 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졌으면 좋았을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구조를 알려드리면 토크의 첫 번째 이 뒤에 내용이 투머치고 그 다음에는 이 5월이 연결해주는 다음 내용은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하나씩 하나씩 뒤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토크가 되겠고요. 얘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여러분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동사로 여기 뒤에는 타동사로 쓰인 거죠. 자,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말을 한대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흥미롭지 않은 무언가를 자주 말하면서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마도 최악의 것이라는 최악의 것일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뭐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바라기를 말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말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최악의 것일 수 있는 거를 말을 한다는 거죠. 자, 1번은 이 정도로 하시고 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릴게요. 자, 2번 보시면 분사고문으로 시작합니다. Sitting here in my room이에요. 내 방 그쵸? 여기 내 방에 앉아있는 나는 그쵸? 네 글랜스는 항상 at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글랜스 at 하면 힐끗 보는 거죠. 근데 뭘 넘어서 나의 오른쪽 어깨 너머로 뭐를 힐끗 봐요? The little low of books죠. 더 low of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가 줄지어 늘어서 있는 거죠. 그런데 little이니까 좀 작은 거죠. 작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책들을 내 오른쪽 어깨 너머로 힐끗 본대요. 방에 앉아서 그쵸?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as I가 생략되어 있겠죠? as I sit이었어요. 원래는 그쵸? 자, 그런데 그 책들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초록색이고 그리고 파랑색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그 책들은 서 있었죠? 기다리면서 서 있었어요. 뭘 기다려요? 나의 손길을 그쵸? 책들이 그 책의 주인이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서 있었다는 얘기죠. 자, 뭐 하면서요? 컴마담의 아니제는 주로 뭐뭐 하면서죠? 제공하면서 바로 그 책들의 축적된 어떤 부요함을 제공하면서 그쵸? 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던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책들이 이렇게 질지어서 늘어서 있는 것을 어깨너머로 봤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자, 나는 생각한대요. 뭘 생각합니까? 오브 더 이어스를 생각하죠? 그 해들을 생각하는데 어떤 해들이에요? That may be in store for me 가 되겠죠? 여기까지 바로 닫아줘야겠죠? 이어스를 꾸며줍니다. 여러분 in store in store for 하게 되면 이게 뭐뭇을 위해 준비되어 정도로 보실 수 있고 또는 뭐뭇을 위해 예비된 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수 있는 그 해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and 다음에 오브 보이죠? 다 think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페이지들을 생각을 하는데 어떤 페이지예요? 내가 넘길 수 있는 페이지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예비되어 있을 수 있는 해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 5년 남았나 10년 남았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또 내가 그 남아있는 해동안 넘길 수 있는 페이지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직업이 책을 읽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언제 얼마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주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astound and dismay us 그러니까 나를 우리를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 그쵸? 여기가 주어져 명사절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is that that 이하인데 컴마 컴마 괄우로 묶어줘야겠죠. 그쵸? 여기까지가 분사고문이 껴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대절 안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분사고문이 껴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이 주어인 위에다가 얘 전체를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뭘 잘 알아요? 대절을 잘 아는 거죠? 전쟁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리고 and 다음에 fearing 그쵸? 그리고 hei팅이 되는 거죠. it은 뭐예요? 이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그리고 그 전쟁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그쵸? 뭐보다 뭐보다? more than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전쟁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우리는 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우리는 심 심 컴펠드 또 컴마컴마 거로로 묶어주기 투부정사죠. 비컴펠드 투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죠. 그런데 비동사 대신에 심이 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뭐처럼 보인다. 또는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것은 전쟁이죠. wage war 하게 되면 전쟁을 버리다죠.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 spite of oneself 하게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도 여러분 이거 분사고문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as가 이유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때 그렇죠? 보어나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walking이 어디에 있었어요? did 다음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앞으로 뺀 겁니다. 강조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뭐때문에 라고 해석해야지 매끄러워요. 해석이 자 컴마가 여기 있으니까 앞에서 뒤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 그 acquirement는 어떤 성취죠? 부의 성취를 위해서 보다 그쵸? 그의 예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오히려 그쵸? 다시 해석합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서보다 그쵸? 오히려 그의 예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가 했어요. 일을 그쵸?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가 되겠죠. 그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디드의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왠치 여기에 관사 그쵸? 정관사인 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as가 양보나 또는 이렇게 이유로 쓰일 때 목적어나 보호가 앞으로 튀어나갈 때 무관사 명사가 튀어나갑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런 문장이에요. 히어로 그쵸? as he is 컴밭 찍고 he is afraid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자 요 as가 여기서 양보로 제가 쓴 건데 히어로 저로 히어로 원래 이 히어로다 하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 가 있어야 되죠. 그쵸? 어나 더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를 안 씁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여기 자리에 있었을 때는 관사를 붙여야 돼요. as he is 히어로 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무관사가 원칙이에요. 무관사 그쵸? 무관사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워킹 앞에도 관사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 부의 성취를 위해서보다 오히려 그의 예술의 사랑을 위해서 그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죠. 뭐하기를 거절했어요? associate himself with죠? associate oneself with 하게 되면 뭔가를 찬성하다 지지하자의 뜻이 있고 어디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기를 거절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를 지지하거나 찬성하기를 거절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사예요? 뒤에서 꾸며주죠? which need not tend towards tend towards 하게 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해요. 그런데 나신이가 경향이 없죠? 더 unusual 바로 이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fantastic한 환상적인 그러한 경향이 없는 거죠. 없는 그러한 조사는 어떤 조사라도 그가 참여하기를 그렇죠? 또는 지지하기를 찬성하기를 거절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사랑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fantastic한 그러한 느낌이 나야지만 어떤 investigation 조사에 얘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다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사 고문 여러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